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엄청 탈 것 같아요 여기서 시간을 총 보내다가 이따가 배를 타고 5분 정도 가면은 피놀루빌라가 나와요 거기 가서 오늘은 하루종일 피놀루빌라에 이따가 올 예정 마이크 마이크 ~! ~! 마이크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